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6일 금요일 아침 스팟 시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다우존스 플러스 0.99% 상승 나스닥 플러스 0.49% 상승 유럽은 폭등을 했죠. 독일 플러스 2.90% 상승 영국 프랑스 다 한 2%대 정도 상승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해서 많은 뉴스들을 접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좀 장계장 몇 분 전부터 지금 방송을 미리 시작한 이유도 그것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상당히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첨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금 압박과 또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회유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이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은 그게 대응해서 미국의 제품 6개의 제품에 대해서 같이 동등한 관세를 매기겠다. 특히 트럼프의 지지기반인 콩 이런 농산물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 그렇게 나오면서도 미국과 중국은 이것은 하나의 협상의 과정일 수도 있다. 하면서 서로 대화에 참고를 열어놓겠다는 이런 강약 조절을 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추가로 뉴스가 나온 것이 천억 달러의 규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것을 고려해봐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지금 해외 선물 잠깐 보자면요. 미국이 이렇게 지금 좋게 끝났는데 우리나라 동시효과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너스권 출발이 예상되거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다우존스 선물 나스닥 선물 지금 큰 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42% 하락이고요. 다우 선물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1% 이상 지금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미중 간에 그리고 전세계 무역전쟁에 실마리가 쉽게는 풀리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것을 반영하듯이 야간 선물 시장에 보시면 미국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0.25%만 올랐거든요. 거의 보압이죠. 외국인은 소폭 한 370개 약 정도 매도를 했었고요. 옵션 만기일 다음주이기 때문에 콜옵션 소폭 상승, 푸드옵션 소폭 하락 그런 모습으로 장 마감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제가 아침 스팟 시향이라든지 오늘의 주식 시향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장 끝나고 야간 선물 시장 그리고 지금은 소머타임 적용돼서 같이 동시에 미국 시장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선물 시장은 해외 선물 시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장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선물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단 하락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장 출발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코스피 0.7% 하락이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0.29%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해외 선물 시장을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어? 왜 이렇게 미국이 올라왔는데 내리고 있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될 수 있으나 해외 미국 시장 선물을 체크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하락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어저께 양봉 시연하고 조금 밀리긴 했으나 추가 상승 5일선을 지키면서 추가 상승했었어야 모양이 더 좋을텐데 지금 또 지지권인 241선 인근까지 또 밀려버리면서 출발했습니다. 개파락 출발했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요 포인트 여기 2400을 깨면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자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저점을 높여나가고 고점을 낮추는 이런 수렴 단기적으로는 또 박스권 그렇다면 여기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단 시도가 자꾸 나와야 상단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인데 밑으로 자꾸 깨려고 하다보면 이 수렴은 나중에 추세 전환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힘 겨루기 중에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밑으로 깨야 되겠다는 세력이 더 강하다면 밑으로 깨질 테고요. 자 이것은 지키면서 상승 방향으로 더 턴하겠다는 세력이 힘이 더 세면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 늦추면 안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기간 외국인 쌍거리 매수 들어왔었는데 오늘 초반부터 쌍거리 매도입니다. 양쪽 시장 다 매도. 선물도 매도. 자 분봉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갭 하락 출발했습니다. 적어도 2400 여기는 지지해야 됩니다. 코스피. 자 주가 하락하기보다는 재빠른 상승 시도 나와서 아 반등 시도가 강하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기간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865 깨진다면 860까지도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잠깐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그 전에 프로그램 매매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0.5% 자 뉴스들이 몇개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5조 5천억 규모의 자금으로 선박을 만드는 데 지원하겠다. 그런 뉴스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했는데 중국의 현지 공장 삼선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에는 관세 제외하겠다 했으나 그 제품이 들어간 중국 제품들에게는 관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하락폭 키우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거의 하락이죠. 자 특히 SK하이닉스 좀 하락폭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상승 절반 하락 절반 이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자 현대미포조선 전일 기간에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어 치속 상승하면 좋았는데 지금 현재 어 트럼프의 메시지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좀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전일 기간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자 신세계 신고가 유예 조정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마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마트는 기관 외국인에 관심이 좀 꾸준히 있네요. 호텔실라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으나 견주한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어저께 15% 이상 상승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으니까 그것도 장대양봉의 장대거래니까 현재까지는 탄탄하게 좀 지지된 모습입니다. LG화학 추세 하단쪽으로 밀려가 있는 상태고 카카오 마찬가지고요. 자 현대중공업 전일 가치반등이 세게 나왔었는데 지금 좀 조정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금융지주 박스권 하단까지 밀려있는 모습이고요. 김종권 추세 아직 유지되고 있고 상단에서 지금 손 고르기 내지는 눈치 보기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크게 치고 가기는 당장 힘들어 보입니다. 자 석유화학주 오늘도 견주한 모습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고가 계속 갱신 오늘도 3% 이상 지금 상승 중입니다. 자 그동안 상승폭 좀 있었던 어려운 낙폭을 좀 키우고 있네요. 자 LG전자도 강한 하락 이후에 상승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밑에까지 좀 밀릴 수 있는 10만원대까지 좀 밀릴 수 있는 모습 셀트리오는 사기에 부담되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자 삼성화제도 추세 하단 추세가 아니라 박스콘 하단까지도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 현대차 하락폭 강하게 만회했으나 또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KB금융 금융주 별로 안 좋아 보인다 말씀드렸습니다. 추세가 이제 완전 끊기는 모습입니다. 6만원대 가도 다시 밀릴 가능성 높다. SO1 행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삼성증권 반등 시도 제대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재빠르게 낙폭 만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코스피는 시초가에서 형성한 저점 부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밀려버리면 밑으로 2400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빠른 상승 시도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게 되면 오늘 기관외국인 매도 지금 추레 중이고요. 코스닥도 기관외국인 매도 중이고요. 자 선물은 자 기관이 매수 붙들어주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장세가 급등락하고 있는데요. 전일처럼 기관외국인에 이렇게 쌍그린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만 우리나라 반등 시도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하루 다음날 바로 손을 쩌보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지금 보십시오. 벌써 시작한지 한 10분밖에 안됐는데 전일 매수폭의 거의 절반 정도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매도폭 만약에 커진다면 주가 하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도 전일 3400개약 환매수 들어왔는데 지속적으로 좀 환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현재 마이너스 매도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다우 선물이 마이너스 1.56% 하락 중이구요. 나스닥 선물이 1.34% 하락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날짜가 넘어가는게 있어서 그런것도 있는데 상승폭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은 지금 반납 중이죠. 이것이 조적을 살짝 받고 다시 재상승 시도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더 이상 밀려버린다면 조금 우리나라 장이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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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노력을 고려합니다. 다 sprint하고 살펴 bonded 이번 추 Hutch tissues 자 현재 10분 경과한 상황 IT가 지금 직격탄을 좀 맞고 있습니다 낙폭이 현재 상황에서 오리언 제외하고 가장 큰 낙폭입니다 반도체 부분에 영향이 좀 있다고 시장에서 판단한가 봅니다 자 조선주 빠르게 상승전환 시도 나오고 있구요 자 석유화학 오늘 조금 약세구요 자 은행주 반등 시도 나오고 있구요 증권주도 약세 자 통신주는 계속 별로 안좋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볼까요 자 통신주는 아직 접근할 상황이 아니다 하락추세죠 하락추세 자 중장기 가능하다 했던 농심은 아직까지 견주하고요 적립식 펀드식으로 한달에 한번씩 사는거 가능해 보인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견주합니다 아직까지 자 현대차도 여기서 재빠른 반등 시도만 온다면 다시 박스권 상단인 16만4천원 16만7천원 이정도 선까지 반등 가능해 보이고 15만원 정도만 안깬다면 현대차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화재 삼성생명은 거의 박스권 하단부이니까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사들어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장이 조금 회복되는거 보고 확인하고 하셔도 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주 현대미포는 플러스 돌아냈구요 하이닉스가 좀 문제네요 낙폭이 제법 큽니다 7만8천7백원대 깨면 좀 곤란한데요 자 여기 7만6천원대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추세 돌려냈고 자 7만5천원 6천원대는 지지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8만원대를 안깨면 주가가 더 양호할텐데 지금 뉴스에 직격당을 맞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재상 다행히도 저점 이탈하지 않고 반등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구요 코스닥은 거의 강부하권으로 다시 하락폭 만회했구요 자 코스피도 재빠른 반등시도 나와야 된다 근데 수급이 좀 좋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거래소 코스닥 전부 다 매도거든요 자 선물 포지션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사고 파는 것에 따라서 거의 포지션 지수가 같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매도보다는 매수가 나온 것이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스피 시장 양봉으로 전환시도 빨리 나와줘야 된다 만약에 240일 터치해버리면 깨고 내려간다면 이번에는 지지할 가능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좀 이 지지에 대한 힘이 많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밑으로 뚫려 버리거든요 여기 전자점 권력이 있죠 2350까지도 힘이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밀릴 수 있는데 아 오늘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한 양봉으로 다시 대감아 올리는 시도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자 여기 저항권 지금 이 평성들이 다 뭉쳐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줘야만 상승 시도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 장 초반부터 920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이시스 약세죠 0.4입니다 자 베이시스 적어도 0.80 그리고 1포인트 권력으로 확대되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성토하시고요 저는 또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바이바이 I'm about to care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둘 다 둘 다